자 올해는 생각한 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한 해야 그동안에는 이럴까 저럴까 많았었고요 그리고 작년 시국 같아서는 화가 화기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라증 비인간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아 미안해요 아씨 이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 본인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지 근데 속으로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 속으로는 생각도 많고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근데 어떤 사회성에서는 조금 어떤 타협 사람들이 저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 앞이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친근감에서 조금 많이 유화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본인이 표턱하다는 뜻이 아니야 유화하지 못한 부분이 좀 없잖아요 있어요 성격이 조금은 속으로 품은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 나오는 성격이 있고 속으로 나오는 성격이 있어 본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업 공부를 해서 와야지 안 그러면 기술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 사람인데 올해는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리 정도를 해서 펼쳐지는 건 내년으로 펼쳐져야 돼요 아직은 조금 뭔가 실행을 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것들이 있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것들을 올해는 정리 정도를 해서 그걸 위해서 사람을 내 편을 만들고 내가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탈이 없고 마가 끼지 않고 사가 끼지 않는다 그래 섣불리 움직이면서 안 된다 돈은 내가 벌겠다 싶으면 돈은 벌어 그게 막 일확천금으로 엄청나게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해서 뭔가 벌겠다 싶으면 본인이 차곡차곡차곡 들어오는 것들은 있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투자 뭐 쓰리자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기량을 펼치는 건 내년부터입니다 왜냐면 올해는 정리 정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정리 정도는 누굴 쳐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사람을 내 거를 만들어서 나의 거를 만들어라 그것이 정보가 됐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섣불로다가 구설이 싸져지게 되고 괜히 내가 배신자 소리나 듣게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요 염부해 주는 게 있다 왜냐면 가만히 있던 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확 하고 가야 되는 지금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본인을 바라보잖아 살기가 엄청 돌아요 그리고 말 본인이 잘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만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뭐 전에서도 말했지만 상문도 상문이고요 작년은 자사운이었어요 본인도 죽고 싶어서 내가 자살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사고의 수전 위험한 수전이 작년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감 우리가 직감이라고 그러죠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럴까 말해볼까 좀 누그러뜨린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안으로 따져도 들어가면 일단은 넋놓고 살아가면 안 돼요 돈은 벌 수 있다 돈은 그러니 첫술에 배부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쵸 가만히 생각하면 봐봐 계획은 계획은 갖고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지만 본인도 본인의 어떤 우리가 끼라 그래요 본인도 본인이 무섭지 않아 어쩔 땐 잘 모르겠어 나는 본인의 가슴속에 있는 성취 그리고 뭔가 이 계략 계략이나 표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게 너무 맞는 거 같아요 계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는데 지금 내가 때가 아닌 거 같고 그치만 나는 여기서 머물지는 않을 거야 그건 확실하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속에서 품고 있는 거라고 그쵸 근데 누군가한테 티를 내면 모르는데 누군가한테 많은 티를 또 안 내 주절주절 쓸데가리 없는 얘기 안 하고 그쵸 될까 싶어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도 뭐하나 더 쉽고 누가 나 도와줄 것도 아닌데도 쉽고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래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했지만 그게 맞는 거 같아 생각은 내년부터 펼쳐라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풀었니 집안을 풀었니 그래도 이게 조상의 발전 신의 발전이 없지 않아 있으셔서 또 없지 않은 노안으로 또 아프신 양반도 또 집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뭔가 이 집안 가세 중에서 점점점점점 뭐니 아시죠 남자들의 단명인 건 몰라요 집안의 남자들의 단명인 거 몰라요 긴 명을 못 읽고 돌아가셔야 될 나이에 못 돌아가신 걸 단명이라고 그래 우리가 네 알고 있어 네 외곽 쪽에 좀 그런 게 있었고 신간은 저희 가족이 좀 있었고 형제일신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항상 위험이 따르고 항상 이 우리가 그러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설명을 할 땐 청춘에 명을 다 못 읽고 억울하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고 본인을 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추워 그 얘기는 음 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요 스스로가 자 봐봐야나 본인이 정신이 봐봐 멀쩡해 그죠 본인이 생각에 본인 정신 멀쩡하죠 네 근데 가끔 뭐가 혼동이고 맹하고 뭔가 이 뭔가 쌓여 이 뭐라 해야 되지 뭐가 씌일 때가 가끔 가끔 있어 그런 거 같아요 작년에 좀 심해 그죠 작년에 내가 죽어볼까 살아볼까 자살이 아니라 위험 수위가 너무 많았어요 네 좀 안 좋은 생각 없고요 내가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까지 가지는 그러다 보면 봐봐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을 마인드를 갖고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순간에 잘 나거든요 네 아직 지켜야 될 거 많죠 네 그렇죠 아직 서포터 해줘야 될 가족이 있죠 와이프 자식 그렇죠 이혼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네 그리고 나는 안 써도 내 가족들은 조금 호강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기쁨이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진입니다 맞죠 네 근데 본인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어 뭐 아끼잡기가 아니라 뭔가 너울 뭔가 이 수쩍수쩍 들어오는 조상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그게 그것이 나한테 왔다 갔다 내 앞을 가린다 그래 우리가 그 가리는 게 있어 어 한 명이면 모르겠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 근데 근 10년 동안이 그리고 그 전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어머니가 조금 빌어오시던 왔어요 혹시 그렇게 들었어요 뭐 안 할 수가 없어 자식 때문에도 해야 되고 당신도 형제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겠네 자 여기 앞에 계신 대진님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나한테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프거든 어 근데 꿈도 많죠 응 해야 될 것도 많죠 예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감도 그렇고 어떤 느낌도 좋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되고 아 예 그런 건 있어요 어 그걸 예감이라고 그래 우리가 표현이 어 또 이 땐가 아닌가 욕심을 부릴 것 같으면 충분히 욕심을 부리고 갔을 거야 근데 때를 기다리고 있고 예 우선 기다려야 되나 이제 이런 게 공유 그쵸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올해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리 정도라고 아까 그랬지 계획을 잡고 뭔가 탁탁탁탁 이렇게 끝내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작년부터에 들어온 내가 너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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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 죽진 않아요 응 근데 뭔가 극단적인 선택 아 내가 이래야 되나 소개서에 화가 있고 뭔지 모르게 안 답답한데 답답증이 들어오고 예 정말로 반신 어 어 나 지금 막 울렁두거리고 막 이래요 자 거두절미하고 조상정리하세요 조상정리란 돌아가신 분들의 정리에요 어머니가 하신 건 어머니가 하신 거고 그건 내 자식들을 위한 거지만 본인도 자식이 있잖아 이제 응 지켜야죠 그러려면 안 좋게 억울하게 가신 분 또 일찍 어렸을 때 가신 분들 또 뭔지 모르게 병으로 가신 양반들 그 내력이 지금 본인 앞에 와서 우리가 안 좋을 때에 안 좋은 운세일 때는 이렇게 확 하고 오거든요 근데 나는 본인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맑은 정신을 조금 가지면 음 하나 아니면 하나 파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그게 내가 죽으면 음부로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옆을 좀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눈치챘나 누가 이런나 머리가 막 천재수제는 아닌데 머리가 좋아요 응? 또 생각도 많고 혼자서 생각하려니까 그죠? 은흥공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은흥공론 하면 마음에 들진 않고 그래서 말을 많이 못 해요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하고 싶은데 제 성에는 안 찬 것 같고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혼자 계속 생각해놨지 싶은 것들 혼자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네 혼자 노래하고 있어 거기 와이프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네 내 아이들만 잘 키웠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솔직히 고생 안 시키고 싶고 근데 이게 정말 이득인지 실인지 인간인지랑 몰라서 그것이 제일 답답할 겁니다 그죠? 그리고 조금 나한테 이렇게 너울너울 오는 이런 건 좀 걷어놓고 내가 조금 더 내년부터 나가고 올후반부터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그게 잡지 말아야 되는 때는 안 잡아야 되고 잡을 때 잡아야 될 때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상문이 많았네요 네 작년 재작년 아니 연타 연타 그러니까 뭐랬지 연년상 우리가 한 해 한 해 한 해 3년 탈상 끝나기 전에 1년차 끝나기 전에 연년 거기서 제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하나가 있어요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객사라 그러죠 형님 형님 좀 됐었거든요 형님은 14년 정도 됐는데 교통사고였고요 그리고 외가 쪽이에요 외가 쪽에 술 드시고 자는 것 하다가 이제 이제 도랑으로 빠지셔서 그러니까 피도 그렇고 객사 밖에 나가서 네 밖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막내 동생이 밖에서 이제 물로 있었고 다섯 살 때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좀 어렸을 때 가신 거 혼자 남았어요? 네 이제 혼자 아직 살아계세요 부모님 네 조금 살아계세요 본인이 지키세요 네 좀 그런 정도 본인이 지키시고 본인마저도 어떤 혼기에 어? 어떤 객사기에 내가 유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아직 상문 사제삼성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집안사에 나는 아닐 거라고 자부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싹 다 물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악인을 안 만나고 악인이 나를 등에다 칼을 안 꽂고 배신술가 없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갔을 때 옳은 길로 가고 금전도 벌어도 내 새끼도 지키고 내 마누라도 지키고 내 부모님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막중한 의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해 마셔 본인도 달나라 사람이야 합수할 수가 없는 달나라 사람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히 그리고 성실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성실함으로 본인이 뭔가가 펼쳐져서 나가라는 때가 왔으니 앞에 나를 가리고 있는 안 좋은 기운은 조금 걷어내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래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래 생각한 거 정리하시고 앞에 조상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면 올해 후반부터 내 운기가 열립니다 올 상반기에 잡으면 안 돼 후반기로 잡아 그렇게 해서 이동한 움직이세요 섣불리 냉크 먹으면 안 됩니다 카메라 끄고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